보세요.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. 힐링 좀 하고 가자. 온 김에. 어우 물 맑은 거 봐. 그동안 봐왔던 높은 고바위 경사들에 비해서 요 정도는 아주 양호하죠. 찍사홍의 전원마을 답사기 오늘 가볼 것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입니다. 가평? 아이고야 거긴 너무 깊지. 라며 그냥 채널 돌리려고 하셨죠? 그러지 마세요. 영상 한 번 보시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테니까요. 아 주말 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용도라면 은퇴 후에 유유자적 숲속 전원주택이라면 그렇지 요거라면 얘기가 좀 되겠다 싶은 마을 저 찍사홍이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바로 그 마을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. 그럼 먼저 가볍게 차로 한 바퀴 출발.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박제하고 싶은 마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원 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. 보세요.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. 정말이지 지금까지 본 다양한 마을들 중에 이토록 멋과 기품이 넘치는 마을 좀처럼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.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입니다. 그냥 까막눈이 척 봐도 네 대산임수 명당자리 맞습니다. 딱 적당한 높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거기다 하나같이 멋스러운 집들이라 와 벌써부터 분위기 완전 흘러넘쳐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. 이 마을은 입구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. 자 따라오시죠.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. 도로가 깔끔하게 새로 쫙 정비된 모습이네요. 오른쪽에 아주 멋진 강을 끼고 도로가 쭉 나와있고요. 중간중간 유원지나 펜션이 덜어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길 따라 쭉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무슨 CF의 한 장면처럼 아주 힐링되죠. 감히 단원컨대 요 길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언제 와도 참 예쁠 것 같네요. 보시면은 이렇게 캠핑장도 예쁘게 자리해 있고요.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가들 즉 주택들만 들어와 있죠. 이 커다란 표지석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슬슬 전원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하죠. 직접 가보시면 마을이 참 예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차들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주말 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요 끝에도 길이 막혀서 역시 후진.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그동안 봐왔던 높은 고바위 경사들에 비해서 요 정도는 아주 양호하죠? 차를 돌려 내려가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기서도 역시 하... 절경입니다. 요 위쪽 동네도 분위기가 살짝 조용했는데요. 평일에 얼마나 들어와 살고 있는지는 밤이 돼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막혀 있어서 후진. 내려가다가 경치가 너무 예뻐서 썸네일 한 장 찰칵. 요렇게 고급스런 외장재로 둘러싼 멋진 집도 보였고요. 요런 고풍스런 한옥도 보였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한옥이 이 마을과 더 어울려 보였네요.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다 좋은데 서울에서 너무 먼 건 아닐까?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차로 얼마나 걸릴까? 혹시 여기서 애들 학교는 보낼 수 있나? 초중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? 마트, 병원 솔직히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지. 그럼에도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는 알고 싶네.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대로 박제시키고 싶은 마을. 이런 장점들 말고 솔직한 단점은 뭘까? 또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게 있을까? 자,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. 출발! 마을로 진입하는 가장 큰 길에 나와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조종초등학교, 조종고등학교 면사무소가 있고요. 이쪽으로 가면 청계저수지가 나오죠. 그래서 여긴 어디쯤이냐고요? 서울에서 너무 멀까 걱정이시라고요? 자, 이 그림을 좀 보시죠. 서울 동쪽 끝 강일IC에서 이 마을까지 대략 1시간이면 떨어집니다. 이 정도면 어떠신가요? 처음에 말씀드렸듯 주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는 뭐 딱 좋은 자리 아닐까 싶은데요. 아니, 상시주거용으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접근성입니다. 또 부득이 양평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양평은 군 중심부로 접근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고속도로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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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가평은 구리포천고속도로, 서울양양고속도로 이 두 개가 양쪽으로 뻗어있어 아무래도 들어가고 나오기가 훨씬 낫죠. 40-8번지 현리터미널부터 귀목상판리까지 앉아볼까요? 이렇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 됩니다. 정말 심심하네요. 앉아있으니까. 배차 간격도 길고 딱 한 대밖에 없긴 하지만 조종 초중고, 면사무소, 그리고 현리터미널까지 이 마을 주요 인프라는 아주 그냥 싹 다 돌고 옵니다. 또 놀라운 건 일단 터미널까지만 가면 이렇게 서울 청량리행 버스도 있다는 사실. 이 길을 따라서 쭉 그대로 가면 큰 길이 나오고요. 이 강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아까 우리 마을 그리고 이 강 건너편에도 저렇게 전원주택 마을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암만 그래도 너무나도 가냘픈 인구, 작디작은 마을 솔직히 저도 교육, 언감생심, 꿈에도 안 꿨는데요. 럴수럴수, 이럴수가 무려 초중고가 여기 한 방에 다 들어있다니. 차로 13분 거리에 조종초가, 거기서 살짝 들어간 15분 거리에 조종, 중, 고등학교가 이렇게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. 모두 면사무소 쪽, 말하자면 이 마을 메인 상권에 집중되어 있죠. 여기는 큰 길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의 가장 중심 상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런 편의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. 저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면 또 하나 있고요. 식당들, 그리고 카페, 파스타집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저기 보니까 빈방 있다고도 돼 있네요.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구멍가게 딱 그 정도입니다. 메인 상권, 아까 말한 조종 면사무소 인근이죠. 다행히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. 대형마트 말고 요런 중급마트와 하나로마트, 여기서 13분만 가면 나오고요. 종합병원 말고 다양한 병의원, 약국, 프랜차이즈들 모두 옹기종기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. 이런 산골에서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만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은 상가들이 모여 있다는 점 오히려 고마울 정도네요.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3거리입니다. 이쪽으로 쭉 직진해서 가면 우리 마을이 나옵니다. 근데 벌써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슬슬 나는데요. 바로 여기는 입구에 있는 리조트 캠핑장 부락이라고 볼 수 있죠. 부락? 말이 좀 이상하죠? 암튼 단점 굳이 꼽자면 요것 하나 정도입니다. 마을 입구에 펼쳐진 리조트와 캠핑장들. 길이 좁기 때문에 주말이면 살짝 정체도 예상되고요. 아름다운 마을. 부디 깨끗하고 평화롭게 놀다만 간다면야. 큰 문제라 볼 수는 없지만요. 아... 힐링 좀 하고 가자. 온 김에. 어우 물 맑은 거 봐. 아 좋다. 여기도 좋은데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또 없을까요? 일단 주변으로 근사한 골프장이야. 수북함이나.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힐 리앤리시시가 여기서 15분만 가면 나오고요. 스키 좀 타시게. 그럼 베우스타원 가셔야죠. 여기서 30분 내려가면 나옵니다. 물론 국가대표 수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약 30분 정도 걸리네요.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박제하고 싶은 마을. 지금까지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전원 마을. 잘 보셨나요?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제 답사는 언제나 신상.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 보이시면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동립 만세! 주거동립 만세! 주거동립만 Leute